이태엽 배, 만이모 이름 정하기, 후고 1 예, 말, 이, 못 해외에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좀 변해봤어요 폴스 있다, 폴가, 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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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트 자, 연속지 마름모, 마름모에 저희의 단단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 첫 차이 하는 이유 제가 한 번 봤어? 제가 한 번 봤어 아직 진짜 어린이세요, 어린이잖아요 이제 한 2, 3주? 마리메이트 아직 애기잖아요 저희 멤버 중에 키가 수수차라는 것 같아요 그 멤버가 어떻게 됐어요? 라이오 텐텐 텐텐 먹고 수수차라는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성을 자 아 자 자다유 자다유 아유는 유정입니다 맘이 났는지 하나도 없어? 아유 아유 진짜 그나마 아이오랑 텐텐이 좋은 것 같아요 야 나는 텐텐이 제껍니다 아니 형 저는 세계관을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데 아니 그건 스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텐텐 제껀데? 네? 저는 좀 까먹었어요, 형 거 너무 어려워요 폴스 폴스 HFL 멤버들이 저희 마리모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마라탕 마라탕 괜찮다 마라탕? 무조건 되겠다, 그럼 팬분들이 마라탕이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여러분들의 채택으로 통해 제 마리모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텐텐 많이 사랑해주셨어요? 네, 여러분 이름 많이 골라주세요 아유 이뻐 아유 으아 이건 탐텐 attackers ilan 섬 і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